안녕하세요 벨라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유튜브 할 때 사용하는 장비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제가 정말 추천하는 제품들도 같이 추천을 해드릴게요 먼저 카메라입니다 저는 조금 카메라 욕심이 많은 편이라 뭐 캐논이나 소니나 여러가지 카메라를 사용을 해봤는데요 유튜브용으로는 소니 알파 6400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처럼 실시간 스트리밍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소니 알파 6400을 더더욱이나 추천을 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면서 카메라가 충전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 점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시다 보면 카메라가 배터리가 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시간은 일반 동영상 촬영보다 훨씬 더 긴 시간으로 카메라가 사용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면서 카메라 충전이 된다는 것은 정말 정말 큰 메리트입니다 물론 이 기능이 없는 카메라의 경우 더미 배터리를 사용해서 충전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지만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게 소니 카메라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이 카메라가 좋은 점은 별도의 렌즈를 추가 구매하지 않아도 같이 들어있는 번들렌즈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카메라를 정말 정말 잘 구매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카메라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같은 기종의 카메라를 하나 더 구매해서 하나는 실시간 스트리밍 용으로 사용을 하고 또 하나는 촬영이나 사진 찍는 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제가 최근에 개인적인 욕심으로 구입한 카메라는 파나소닉 루믹스 DMC GX8호 이 카메라인데요 제가 보는 유튜버 분이 이 카메라를 사용을 하시는데 아 화질이 너무 탐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검색을 해보니까 중고로 판매를 하고 있긴 한데 그만큼 가격이 내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카메라와 렌즈를 문의를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일단 이 카메라는 화질이 굉장히 좋고요 단렌즈이긴 하지만 일단 이 카메라는 제가 화질 욕심 때문에 구입한 카메라라서 아 화질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만족을 해요 제가 소니도 아 렌즈가 좋기로 유명하지만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소니보다 한 단계 더 화질이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제품 사진 찍는데 한 100만 원 정도의 카메라와 렌즈 세트 고민을 하고 계신 분께는 이 파나소닉 루믹스 DMC GX8호 카메라도 한번 알아보시길 추천을 드려요 그 다음에 제가 실시간 스트리밍 할 때 사용하는 캡쳐보드에 대해서 또 알려드릴게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제가 프로그램 이런 거를 잘 몰라서 신랑이 설치를 해준 거라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일단 이것도 소개를 받아서 구입을 하게 되었어요 이 캡쳐보드가 안정적이다 라고 소개를 해주셔서 구입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잘 쓰고 있어요 가격은 제가 24만 원을 주고 샀더라고요 해외 구매대행으로 구입을 했고요 컴퓨터를 조금 할 줄 아는 분이시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설치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노트북이 아닌 PC에 이 캡쳐보드를 꼽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에서 실시간 하시는 분들은 프리즘이라는 앱을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보다 조금 더 길게 방송을 하고 싶으시거나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애가토 캡쳐보드 이거 추천을 드려요 제가 이 프로그램 어떻게 설정해 두었는지 말로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설정에서 사용해놓고 있는 화면을 캡쳐해서 띄워드릴 테니까 이거 보시고 이 설정에 맞춰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창을 열어놓고 또 이 애가토 프로그램 창을 열어놓고 그리고 카메라와 마이크를 PC에 연결한 다음에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렌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는 렌즈 욕심도 많이 있어서 조금 많은 종류의 렌즈들을 사보았는데요 이 렌즈는 접사가 가능한 렌즈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질이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품 촬영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렌즈가 정말 정말 좋았습니다 조금 화질 좋고 접사가 되는 단렌즈 소니 단렌즈를 구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은 이 렌즈 정말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나 저처럼 제품 촬영하시는 일이 많은 분들께 진짜 강추드려요 그 다음에는 제가 삼각대도 정말 많이 사 봤는데요 여기서 또 추천템과 비추천템을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삼각대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처음에 소개시켜 드릴 거는 제가 촬영이나 또는 실시간 스트리밍 할 때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IUD QZSD Q999H 탑샷 삼각대입니다 이 제품은 한 7만원 정도 하는데요 수직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딱히 나무랄 데 없는 튼튼한 느낌의 삼각대인 것 같아요 하지만 삼각대는 비싸면 비쌀수록 좋기는 한데 그래도 가성비 수직 촬영에는 이 삼각대가 가장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많이 사용하는 건 스마트폰 수직 촬영 거치대예요 24,900원을 주고 구매를 했고요 스마트폰 찍을 때도 굉장히 편해요 특히나 스마트폰으로 브일로그 촬영을 하시는 분들께 굉장히 추천을 드리는 아이템이고요 소니 알파 6400까지 제가 달아보았는데 되더라고요 그래서 렌즈가 너무 무겁지 않은 한 번들렌즈 정도까지는 이 삼각대가 버텨주기 때문에 카메라 거치도 가능하다는 점 이 점이 가장 큰 장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성비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쓰임새가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무게중심도 무겁게 잘 잡히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배경음악은 어디서 구하는지 또 알려드릴게요 맨 처음에는 사운드클라우드 뮤직을 사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의 무료음악이 시간이 지나면 유료음악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 동영상에서 생기는 수익을 사운드클라우드에서 가져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운드클라우드는 약간 손절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는 에피데믹 사운드를 지금은 꾸준히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에피데믹 사운드는 물론 유료예요 유료이긴 하지만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갑자기 추가로 돈을 내야 한다거나 내 동영상의 저작권이 갑자기 다른 사람에게 가버린다거나 이런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한 달에 만원, 만천원 이 정도만 지불을 하시면 굉장히 많은 음악을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너무너무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소스나 효과는 조금 좋은 거를 사용을 하고 싶어서 레노 FX에 들어가서 몇 가지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러스트나 이런 여러 가지 효과들이 중간중간에 들어가게 되면은 내 영상의 집중도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해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영상 인트로나 이런 거에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을 조금 배워서 내가 넣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 프로그램을 근데 제가 엄청 많이 사용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레노 FX 같은 소스 효과를 제공하는 사이트에서 애니메이션 비슷한 소스들을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만족스럽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조명이에요 제가 사용하는 조명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LED 조명에 밝은 조명을 구입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저는 조명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도 많이 유쾌한 생각이라든지 이런 사이트에서 많이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해봤지만 가성비 가장 좋은 거는 알리익스프레스를 사용하시는 거를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동그랗게 싸주는 LED 원형 조명을 하나 구입해서 카메라에 이렇게 끼워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좋고요 또 LED 직사각형 모양의 조명도 두 개를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처음에 하나 구입했었는데 굉장히 밝고 좋아서 하나 더 구입한 거거든요 가격은 한 3만 원대 정도였던 것 같은데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를 남겨둘게요 그래서 조명을 진짜 괜찮은 거 딱 한 두 개 구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원형 조명이랑 직사각형 조명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입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마이크예요 제가 또 음질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마이크도 진짜 많이 샀는데 처음에 산 거는 줌 H1 마이크를 사용을 했었어요 하지만 이 마이크에 치명적인 단점이 두 가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게 바디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순간 이 플라스틱이 깨지더라고요 갈라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임시방편으로 강력 접착제를 사용해서 사용을 했었지만 너무 플라스틱이 약해서 조악하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고요 두 번째로 가장 불편했던 점은 바로 USB 포트를 꼽아서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꼽은 다음에 전원을 켜고 연결해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야 하는데 꼽았을 때 전원이 잘 들어왔는지 확인하는 이 부분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또 하나의 단점이 있어요 바로 녹음 품질은 굉장히 좋은데 저같이 거실에서 녹음을 하는 경우 불필요한 화이트 노이즈까지 굉장히 녹음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마이크를 알아보던 와중에 로데 엔티 USB를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이크는 전의 마이크보다는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USB에 바로 꼽아서 녹음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역시나 단점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것도 수음이 전체적으로 되기 때문에 화이트 노이즈가 살짝 끼는 편이었어요 그리고 이 USB 마이크 자체에 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마이크가 되고 있는 건지 안 되고 있는 건지 확인하기가 조금 힘들었다는 거 이거 두 가지 단점이 있는데요 그래도 이 가격대에 가장 괜찮은 마이크라고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계층이기 때문에 마지막 제 인생 마지막 마이크를 구입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들으시는 블루에티 엑스 마이크입니다 이 마이크는 제가 정말 정말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수음이 굉장히 잘 되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수음이 가능해요 서라운드도 되고 그리고 앞면, 후면 이렇게도 되고 또는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방향으로만 또 수음을 해주고 그렇게 여러 가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스럽게 사용을 하고 있고 이 기능이 왜 좋으냐면은 화이트 노이즈가 낄 일이 현저하게 줄어서 그냥 후반 작업을 거치지 않아도 굉장히 선명한 음질을 제공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보면은 녹음이 되고 있는지 초록색이나 이런 버튼으로 불빛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녹음을 하다가 잠깐 마이크를 꺼두고 싶을 때 이럴 때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수음을 하지 않는 이런 프로그램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블루에티 중에서도 가장 조금 좋은 게 블루에티X라고 조사를 해서 저는 블루에티X를 구입했는데 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버전을 구입하면은 뭐 라디오라든지 빈티지 사운드라든지 여러 가지 사운드 이펙트를 추가로 넣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조금 탐나는 효과가 있어서 조금 욕심을 내서 이 마이크를 구입을 했는데 제가 막상 사용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효과를 넣는 게 더 별로더라고요 지금부터 하나씩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지금은 아무 효과도 넣지 않았습니다 브로드캐스터 1 효과입니다 브로드캐스터 2 효과입니다 클래식 라디오 보이스 효과입니다 FM 스테이션 효과입니다 하이보이스 라우드 효과입니다 하이보이스 소프트 효과입니다 로우 보이스 라우드 효과입니다 로우 보이스 소프트 효과입니다 AM 라디오 효과입니다 크리스벤 모던 효과입니다 웜 앤 빈티지 효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진짜 마이크 괜찮은 거 딱 하나만 추천해주세요 한다면 저는 블루에티 마이크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로데 엔티 USB 보다 좋아요 확실히 돈값을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화질도 화질이지만 이 목소리 음향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에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블루에티 마이크 적극 추천을 드려요 지금도 뒤에서 초롱이가 코를 곰미면서 자고 있는데 아마 이 정도 사운드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유튜브 한 3년 정도 한 것 같은데 여태까지 질렀던 장비들 그리고 추천템들 그리고 비추천템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어요 구입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어요 행복한 그림생활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